빛나는 졸업장을 자신언니께 꽃다발을 하나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며 우리는 언니들을 따르렵니다 잘 입거라 아우드라 정등교실아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밤을 울고 얼른 자라서 우리나라 새입군이 되겠습니다 어딘가 unto 각국의 judo 나라 이리 잊지 이리 아멘 이리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텐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를 보인 다음에 다시 만났네